우리가 그 노골적이게 또 두드러지게 그 표현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은 우리 그 생활 가까이를 보면 은근히 그 풍수적인 그런 개입이 많이 그 배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. 예를 들어 우리가 또 귀한 음이라든지 또 축하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가 난 선물 난초 선물 많이 하잖아요. 이게 그 난초가 갖는 그 풍수적인 그 암시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. 난초는 그 부와 번영을 상징을 합니다. 또한 그 귀한 존재로 또 대우받을 그런 암시도 지니게 되고요. 난초에는 굉장히 그 상서로운 암시가 많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. 집에 그 난초가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돈복이라든지 또 행복을 이끄는 아주 긴요한 그 풍수 소품을 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. 또한 그 가게 그 영업장이라든지 또 사무실의 그 난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죠. 이런 공간에서는 주로 그 사업 운이라든지 또 직장에서의 그 경력 운을 크게 그 이끌어주게 됩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또 이 집 저 집 모두 그 난을 우리가 쉽게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한 가지 꼭 우리가 곁들여주면 좋은 그 풍수적인 그 활용 단초 역할이 되어줄 게 있다는 것입니다. 바로 그 핑크색이나 분홍색 또 붉은색 이런 그 화사한 리본을 항상 그 난 화분에는 그 메워주게 되면 묶어주게 되면 이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. 최고 중에 최고 즉 음향 균형까지 몰고 오게 되니까요. 난이 주는 그 긍정적인 그 풍수의 그 상승 효과는 두 배 세 배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. 또 여러분들 그 난초 화분 속에 옥돌이라든지 뭐 작은 그 돌이 해당이 될 텐데요. 이렇게 작은 그 옥돌이나 또 은빛 동전의 암시 즉 100원짜리나 그 500원짜리를 그 함께 올려두게 되면 이때는 그 부와 그 행운 또 금전운의 그 흐름을 더 강하게 그 촉진시킨다고 합니다. 지금 그 여러분들 그 시야에 그 난 화분 보이시는 분들은 꼭 이런 그 풍수 시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신기하게 그 돈복이 또 크게 그 좋아진다고 하는 방법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되겠죠.